전봇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이고요. 황찬 전봇대학교 경영학과 잠시 후면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체크했고요. 양 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과 함께 왼손으로 올려놨었는데요. 이 팀에 에이스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너라운드! 이번엔 에이스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너라운드! 습착함을 유지하는 성격이 심지어합니다. 안쪽에서 파고 늘면서 점퍼 성공 시킵니다. 습착함을 유지하는 성격이 심지어합니다. 안쪽에서 파고 늘면서 동너로 호흡은 안 들었고 있습니다. 덕보이 아우루! 리버스 레이업 성공 시킵니다. 동너로 가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너로 호흡은 안 들었고 있습니다. 덕보이 아우루! 리버스 레이업! 볼케이너! 자크라스! 3초! 블락 성공 시키고 있는 덕! 상당히 좋았는데 아쉽게도 결과가 주지 못했네요. 덕보! 외곽 터집니다! 네, 그렇죠. 상당히 좋았는데 아쉽게도 결과가 주지 못했네요. 덕보! 외곽! 리버스 레이업 성공 시키고 있는 덕! 아, 마지막 경기에는 그냥 다리 엇갈리면서... 다리 엇갈리면서... 제가 할 말이 이러고요. 네, 죄송합니다. 위곽적으로 덕! 덕! 성공! 그러면 볼케이너 뷰는 약간의 수혼들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탑에서 두 점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벌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네. 너한테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벌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대학생들인 만큼의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죠. 대학생들인 만큼의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거든요. 루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면 저희가 함께... 노력하실 수 있는 마치 아닙니다.